10초 안에, 10초 안에 시간 돼서 이거 닫으면 우리가 징글를 내줄게. 아, 그래요? 대신에 아니면 전수민 씨한테 뺑 한 대 맡기. 전수민 씨한테 뺑 한 대 맡기. 아, 어떡해. 10초. 기회를 주잖아. 아니, 제 편 들어주신다고 아까. 그러니까 기회 주는 거잖아요, 밥을. 내가 해보니까 이거 5초 만에 닫을 수 있어. 자, 준비 10초. 자, 준비 10초. 자, 준비 10초. 오케이, 오케이. 10초. 5초 만에 닫아, 5초 만에. 닫으면 끝이야. 지났는데? 땡. 오빠 못 닫았어. 땡. 오빠 못 닫았어. 절대 못 닫아, 10초 안에. 우리 닫잖아. 이마, 이마로 해야지. 절대 못 닫아. 아니, 팔은 안으로 줍니다, 선생님. 난 밖으로도 구워줄게. 아니. 밖으로 굽잖아, 봐봐. 아니, 굽기는 굽는데. 앞으로도 밖으로도. 쉽게 좋은데. 이건 벌칙이야, 봐봐. 룰이라는 게 있잖아. 네가 반칙을 한 거잖아. 그러면 벌을 받아야지. 그래야 시청자도 자식들하고 같이 볼 때, 봐라. 반칙을 쓰면 저렇게 맞는다. 반칙을 쓰면 저렇게 맞는다. 이게 그렇지, 방송이라는 건 공영방송 아니야. 가족들이 보는 게. 살살해, 살살해. 너무 오랜만에 때려갖고 눈 때리면 어떡하지? 나한테 눈 같겠다. 편안하게. 어떻게 미안해. 아니야, 너는 죄를 진 거야. 어떻게 해. 그럼 열심히 사는 우리는 바보잖아, 둘이 바람 뺀 거는. 죄송합니다. 사과해. 시청자한테. 반칙하면 맞습니다, 이렇게. 그렇지. 반칙하면? 맞아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맞습니다.